아 초대 좀 해줘! 왔어. 초대 못해, 초대 못해. 가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방제 뭐야?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1보 통치. 강제, 강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비밀번호. 디스코드에 쓸 예정. 아 씨, 컴퓨터가 나보다 늙었나 봐. 왜 이렇게 다운이 안 돼. 오히려 좋아? 비번 씀, 비번 씀. 오케이. 어? 이거 잠깐 유출된다. 다들 생각? 오케이. 오케이. 1등 퇴근하고 마구마구 3대3 승리 퇴근하자고? 오예. 아 그러게, 혈마 8번 언제 하냐. 한 판 하고, 1등 퇴근하고, 6명 남으면, 6명에서 팀전 게임에서 한 번에 반씩 줄이자, 그냥. 아 좋다, 좋다. 그렇게 하자. 크랙, 크랙, 크랙. 팀전 게임에 팀전 게임. 안 되면 빠무라도 해, 빠무라도 해. 오히려 좋아해요. 3대3 밀리하던가 그냥. 안 되면 빠무라도 해. 드럽게 못하는데. 나 진짜, 나 탄축기도 모르는데. 다 왔나? 다 왔나? 알 필요 없는 게임. 갑니다. 나 왔어. 오오오. 다 온 거 아니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나는 아직 깔고 있어. 어? 뭐야, 저거 누구야 그러면? 뭐야, 누구야? 누구야, 저거 누구야? 왜 7명이야? 한 양이 엎드려요. 한 양이 엎드려. 뭐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뭐야, 이 물었어 뭐야? 어떻게 7명이야 이거? 한갈통이야 또? 누구야 저거? 어? 누가 유출한 거야? 아닌가? 또 너야? 아, 6명이요, 6명이었대. 6명이었대. 아, 6명이었대. 모두야! 내가 애꿎은 사람 하나 돌렸네.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왜 아닌데 아니라고 말을 못해. 맞아, 아닌데 왜 가만히 있어. 정말 웃기네. 가만히 있어. 어? 아니 아닌데 가만히 있어. 왜 저. 왜 아닌데 가만히 있어.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 어. 아임 낫군 누구야? 렌즈넛. 나, 나, 나. 틀어 틀어. 오케이. 어떻게. 내가 안 들어갔는데 나 들어와야 될 줄 알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어, 그렇게. 아, 딱 7명 방이네. 아니, 지금 한갈통 방 깨진지 모르고 게임 중이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1, 4. 얘들아 저 때로 들어갈게. 우와! 정글캠프 어떻게 먹은 거야? 우리 이거 이제 마지막 롤링맨 바꾸자 한갈통으로. 어. 우리도 이거 다 닉맨 바꿔고, 그냥 갈통으로. 아,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웃어서 힘들어 오늘 저 화장실 갔다고? 다 왔나? 알았지? 비틀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시 엎드려! 다시 엎드려! 미친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50분 다운받았어요 먼저 하실려면 먼저 하셔도 돼요 먼저 하면 의미 없어요 추러 왔잖아 지금 지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H-A-N-N-N-A 나야 오늘 지복하고 있어 야 강퇴 시켜 강퇴 시켜 강퇴 시키면 또 오겠지 죽을 것 같아 다시 새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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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갔네? 어 나가 나가 다시 만들테니까 오히려 조화로 할거지? 흐허허허허 어 어 아니 이거 마라톤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벌써 열어부르는데 지금 어 이게 혈압올림픽이야? 아니 이거 그거야? 혈압마라톤 미안 혈압마라톤야 이게? 어 할 말이 없습니다 응 갑시다 아 되게 거 리방된거 아니지 않나? 거 아니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갑시다 갑시다 어 빅헤드 빅헤드 빅 토일리티슈 인정 인정 야 이거 들어가면 돼? 혈압 지금 어 어 들어와 토일리티슈 아니야 지금? 빅헤드? 저 오락부장 화장실 갔어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봐 오락부장 화장실 어 오락부장 게임 야무지게 준비했네 오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최소 지금 한 시간씩 딜레이 됐는데 아니 아니 다 안왔어 다 안왔어 다 안왔어 아 저기 함정님 안 오셨어 아 나 지금 아 근데 그거 어디갔어 무슨 애니버스? 파티 애니버스일까? 제일 재밌었다 근데 어 진짜 너무 웃겼어 전부 어디갔어? 근데 제목 뭐라고? 유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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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뭐라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번 다시 썼어 이번엔 유출하지마 어 아니 이거 이렇게 다운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타투 받고 있는거 아님 지금? 아 뭐라고? 타투 받고 있는거 아님? 타원 6량? 타원 6량? 1받고 있어 1받고 있어 인터넷 잔점이 오래 걸리긴 해 그거 스타점 많은 아 좋아 좋아 근데 이건 아 자 여기까지 자 4명까지 성공했어 인터넷 혹시 100메가 써요? 응 아니야 나 1기가 인터넷 써 뭐야 왜 이렇게 느려 푸른 얘가 자 4명 왔고 이번엔 아니지? 또? 설마 또? 아니 또? 그 그렇지 또? 불안한데 지금 그 약간의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지금 또? 안 들어가지는데? 아니 비번이 틀렸나보다 비번이 바뀌었지 아 오케이 그걸로 하면 또 들어오자 당연히 비번이 바뀌었겠지 그치? 비번 유출은 없었어 잘했어 잘했어 나는 나는 한양이가 저렇게 내가 넘치는 줄 몰랐어 나 저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반성에 우리 다 들어왔는데 빨리 찾게 뭐해 다 안 들어왔어 다 안 들어왔어 6명이야 6명이잖아 잠깐만 이게 초당 6메가바이트인데 남은 다운로드 용량이 1.8기가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문제대복기 얼마 걸릴까요? 주시는 부분 상품권 드릴게요 내가 머리로 계산하기는 좀 싫고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는 정의하고 3..3.. 모르겠다 5분? 아 5분이래 5분 기다립시다 5분만 기다려 5분? 5분 기다리시다 5분 기다리시다 5분 기다리시다 5분 기다리시다 초당은 6메가바이트 다운받고 있는데 최대한 1.8기가 남았대 어차피 기다려야 했어 그치? 등등해진 눈에 보여 드릴게요 5분 잠깐 진정해 5분 잠깐 진정해 순정 골라 아 근데 오늘 게임 재미없는 게임이 없었다 재미없는 게임이 없었다 다 재미있어요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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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브리핑을 해줘 이거는 유닛이 랜덤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맵이 보면 네모나치 요거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랜덤 유닛을 나와서 계속 도는 건데 이게 인성질하기 기가 막힌 유닛들이 막 게임 하다 보면 800만 바퀴 돌았는데 이거 실수로 골인하면 초기화 뭐 이런 거 있어 저기 여기 라인이 지금 라인 4개잖아요 네모난 라인이 저기 존이 지금 왼쪽 끝에 되게 뭐 많잖아요 지금 저게 시장 라인이고 마지막 라인에 나오는 캐릭터 보고 이제 거기 이름에 적혀 있어요 추가로 몇 백만 마키, 초기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초기화 걸리면 저기 우리 팀 다른 사람들한테 죽여달라야 돼요 아... 한 팔 하면 돼 한 팔 이해했어? 연습 잠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함수 형님 불려니까 하는 거 맞아? 먼저 하고 한 팔 연습해 보고 나는 세 바퀴 배우고 나오면 돼 한 바퀴씩만 놀자, 한 바퀴씩만 방송 보면서 어떤 바퀴 해드려볼게 아, 왜 커튼을 또 볶아야 돼? 커튼, 커튼!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자, 옆에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잠깐만, 똥컴 누구야? 아, 왜 이렇게 들여? 왜 이렇게 내껄 이거? 왜 이래? 하하하하하ㅎ 누구 온나 왜 형이 계속 살아나 형이 계속 살아날걸? 형이 계속 살아날걸? 형이 뭐야 이거 나 이거? 나 이렇게 하면 돼? 어?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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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괴로운 것까지 나올 때까지 죽일게 어? 인터넷은 문제없어 빨간 사기 배비야 이거 어디가 어디가? 뭐야 이거 아니 진짜 난 다려? 나도 달릴 수 있는거야? 아 나도 달릴 수 있어 야 슬로우 걸었어 나르는 꽃길? 나르는 꽃길? 컷 수고수고 나간다 나간다 나는 왜 여위로가? 뭘 아무것도 안알려주는거야 무빙샵 백샵 열심히 달리면 돼 열심히 달려 어 어 열심히 달린대 아 이거 뭐야 이거 티 아니야? 오케이 컴크롤 된 상태여서 뭐야 이거 아 이건 꽝이래 이건 꽝이래 나도 한바퀴 돌아 다볍다 다볍다 뭐야 이거 꼬리는 마이너스 백만점 뭔데? 나 죽여줄 사람? 아 미안 나 꽃게라서 죽여줄 수가 없다 연두님 연두님 좀 죽여주세요 꽃게라서 죽여줄 수가 없다 미안 연두 누구야 한바퀴 나 1등이야? 나 1등인건가? 왼쪽 위에 점수가 자기 색깔 채팅칩 나오자 어 이거 뭐야 이거 나 미친 봄 나 미친 봄 왜 죽어? 이러면 누가 원기옥을 터뜨려서 그래요 누가 원기옥을 터뜨렸음 지금 아 원기옥이 있구나 응 오케이 오케이 자 달려 달려 10만 100만 100만 하나 이씨 누가 1등이야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을걸? 어 39만 개꿀인데 이거 25만점? 좀 애매한데 아 죽여 아 195만 너무 높아 죽여 오 좋아 아 못죽여 아 아 수명 보이게 하는 것도 있구나 아 마나 4배속 해줄게 3배속 3배속 해줄게 내가 1등이야 자 나 혼자 갈게요 수고하세요 연막탄 죽어 44만 너무 높아 죽어 어 꼬리 나면 내 점수 초기야 가 이거 누구야 한나 가 초기야 하러 가 누구지 스타베프트 1 아 아 나도 저기들만 하는거야 아 근데 저기들만 하는거야 초기화 자기가 뭐야 아니 뭐야 저거서 1등이네 아 아 졸라 느려 아 아 아 아 네 방할 때 3배속 넣어줘야 될 것 같다 아 근데 왜 이거 아 아 애벌레 나왔어 에헤이 아 갈색 갈색 누구야 어 들어오고 들어오고 아 프로브 저 매너 좀 아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진정아 진정아 아 아 이렇게 하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뭐 뭐 뭐 뭐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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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보라색 아 일로 오세요 다들 오케이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비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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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만들었어 아이디 만들었어 옛날에 요 아이디였는데 뭔가 내 아이디를 선진했나봐 아 뭐지 뭐야 빨간색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근데 왔어 난 왔어요 아 못가게 하는거구나 진상모드는 어 왜 풀려 잘 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아 일단 기다려주세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오케이 한 분 오셨어요 한 분 오셨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 대충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여기 맨 마지막 라인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에 보면 몇 마리인지 써 있어요 아 이게 높아야 좋은 거 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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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자 지금 나한테 지금 어필 해봐 가득 저는 정말 저희 팀이 한 경기 따른 게 다 감독님 덕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빨간색입니다 감독님 우리 팀이 4등한 건 다 감독님 탓입니다 아 잠깐만요 딱 다 감독님 덕분입니다 어꺠 these 저도 같이 못 whistle 지금 음필 또 못 찾는다고 아 너 이거 디벅어가 좀 어떻게봐 디벅어가 디벅어가 좀 어떻게봐 어 그게 나야 너야 다시 happ kull 아우 빨 theory 지나가래 가Indust family 아 Abi 봐봐 봐봐 아 빨간색 지나가네 빨간색 지나가네 나갑시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아 나가지 나가지 빨간색 지나가면 죽는다고?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거야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피해서 가면 되는 거였어 아니 아니 그 들어가 봐 그 아래 들어가봐 정기사기구나 이런면 죽어 죽는 게 맞아 원래 죽는 거야 죽어 그럼 이제 그 아래 태걸로 태어나지 새 걸로 응 그럼 그걸로 이제 다시 왼쪽으로 달려 응 새 거 어 달려 죽 달려 이렇게 해서 총 4줄을 뛰면은 라인 4개를 뛰면은 골인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점수 써있지 저기 너가 몇 바퀴 돌았는지 점수야 응 그래서 그 점수 999만 찍으면 우승 우승 오케이 캐릭이마다 다 달라 점수가 중발 캐릭이 고마 어 점수가 달라 아니 나랑 같은 나이잖아 어 차를 몰라? 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오케이 고고고 고고 어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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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오케이 나 어디로 이거 방젠는 오히려 좋아하고요 피버는 방금 제가 썼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예 샵 샵 x2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샵 x2 샵 x2 오히려 샵 x2 샵 x2 샵 x2 오케이 샵 x2 샵 x2 이거 근데 우리 그냥 블러드나 할래? 어 마린 블러드 해? 어 블러드 같은 거 할래 그냥? 좋아 마린 블러드 좋아 어 나쁘지 않다 이거 좀 어렵나? 나쁘지 않나? 혈마는 좀 좀 지루할 것 같아 블러드 해가지고 한 명 정치 해가지고 한 명 보내줘? 오케이 오케이 블러드 가자 블러드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저 관리 블러드 형님들 저 블러드 맵 방 좀 봐주세요 네 뮤즈맵 추천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뮤탈 블러드 그런 거? 아까 전에 이거 추천받았는데? 러블리즈 블러드 뭐 추천받았어?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려 어 그 코리아 배틀렛으로 들어가면 돼? 네 코리아 배틀렛 코리아 배틀렛으로 들어오세요 어 여러분들 7인 막은 지금 스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면은 여러분들 속이 다 터져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나는 시청자들 죽는 거 원치 않아 응 시청자들은 건강해야 돼 그래야 돈을 계속해 이 기본적으로 이게 타 있는 유닛들을 다 알아야 깰 수 있는 거라서 맞아 디케드님 이거 재밌음 비번이 뭐예요 그래서 아니 비번 알려드리고 재밌대 비번 이웃이 수건돌리기가 껴었는데 나 아까 뭐 추천만 하는데 어? 수건돌리기가 좀 재밌어 보일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7인 협동 컴투리? 응 고전적으로 들려 고전적인 거 좋아 응 이거 간단해서 좋은데? 어 고전적인 거 수건돌리기 이런 거 좋다 어 수건돌리기 이런 거 봅시다 난 일단 따라가 응 오케이 어 수건돌리기 좋다 수건돌리기 아 비번 고? 어 오케이 다운중 다운중 클릭마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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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오케이 돌려 돌려 이거 진짜 간단한 게임 미니게임 수준 이거 완전 미니게임 응 수건돌리기 응 이거 슈퍼 미니게임 진짜 완전 미니게임 오케이 오케이 미니게임 나도 몰름 근데 참고로 응 수건돌리기 이것도 한 명 1등 합하면 이제 퇴근하는 거지 수건돌리기 응 수건돌리기 방제 똑같고 어 기본 이거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처음 해봐 비번 그거? 오케이 뭐야 이거 앱이 겁나 작은데? 좋습니다 방제 방제 뭐라고? 오히려 좋아 사나투 어 오케이 오케이 우클림만 젊나 눌러 비번 디스코드에 있습니다 슬슬 시방이 준비해야돼 어 저게 뭐야 저거 누가 유출했어 나 유출 안했어 저거 뭐야 오 오 오 오 이거 본인이라고? 이거 왜 저래? 아니야 안 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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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릭 오클릭 존나 그래 돌아다녀 뭔데 이게 돌아다녀야 뭔데 이게? 지금 자살 있다는데? 저 히드라가 수건이야 아아 피해 다니는거야? 히드라가 쫓아오면 A를 눌러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돼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돼 지금 파란색한테 공이가 있어 파란색이 넘겨야 돼 어떻게 넘겨야 돼? A를 눌러서 다른 사람을 찍어 오케이 자 지금 흰색 A를 눌러서 다른 사람을 찍어요 우리 한 번도 못 넘겨 아아 이제서 수건이야 2건 Pram 아onya 4건っぽ 2건 3건 넌 뭐지? Let's move 끝났는데? 이거 가장 먼저 퇴근을 할 것이냐? 뭔데, 뭔데? 이거 갈동듭이라서.. 갈동듭이라도 잘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거 신나게 칩니까? 블랙! 계속 쓰고 계신 사양님 누구신지? 저 희들한테 묻으면 안 된다는 거지? It's right here 그렇죠 이렇게 넘겨야 돼 오케이 히들한테 묻을 거 같으면 다른 스포 쏘라고 A, A 눌러가지고요 B 끼워서, 느낌워서 간단하네, 게임 간단하네 Let's move Oka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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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et's move 넘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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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어그로 튀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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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속도 게임 반응속도 게임 무빙이 둘이노~~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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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이 엄청 작아서 잘 안 움직였어 지금 모른사는 너무 잘해 스태프 변제 모르겠다 자기 고유 색깔이 있어 아 하얀 스킨데 진짜 이거 돌려 이렇게 돌려 빙글빙글 돌려서 빨래게 해서 던져 이렇게 나가는 새 나가는 새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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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 파큐 수건 딴 데도 돌렸다 이렇게 하는 거네 뭐 가만히 있어도 되네 그러면 피지컬 죽으면 그냥 한 대 맞으면 오카이 파란색 안한다 파란색 안한다 아 피해야돼 아 피해야돼 파란색 안한다 오케이 두둑이 은근 힘들어 도망 다녀 도망 다녀 도망 다녀 도망 다녀 힌트라운다 힌트라운다 오케이 오카이 연두 누구야 피해가 돼 오카이 오카이 어 appreci 연두 2부안 чуд 연두4 연두2 가면 가려면 되는 거 아니야 내면? 아닌가? 오오 도망다녀요 도망다녀요 야야 노랑색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 노랑 누구야? 어 노랑 없어 아 나 왜 안돼 노랑이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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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인데? 히드라 저 팀인데? 퍽큐 힝큐 힝큐 컴퓨터보다 먼저 죽은데? 어 피했다 호칸 수건 돌렸다 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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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호칸 아니 근데 무빙만 해도 클리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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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인 로빈이지 이거? 돌려 돌려 보내 에이 에이 호칸 에이로 넘겨 에이로 잘 돌려야 되네 이거 잘 돌려야 되네 잘 돌려야 되네 잘 돌려야 되네 잘생긴 포어 호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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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 못 돌렸어 호칸 생각보다 느려 생각보다 느려 이게 너무 아군하고 떨어지면 안되네 누구한테 그니까 누구를 잘해? 니친밀 와아아아 호칸 아이 어 아 잘못 보냈어 호아 호우 ㅋㅋ 호 similarly 여ут 로빈 안대 얜 다같이 오지마 야 で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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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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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꼴등 아니지? 함수님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지금 처음에.. 와! 보라색 봐! 아니 왜 함수님보단 당연히 잘해야 돼? 너무하네 어떻게 기준이 나지? 오오? 오오? 오케이! 와! 오케이! 쎄쎄 몇 명이 쎄? 와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봐! 투알 뭐야 혼자? 오오오! 오오! 아 하나! 잘못 눌렀어 이거! 안돼! 오오오! 갈색! 넘기고! 오 넘기고! 아 사망! 와 이거 컨트롤 잘하면 재밌겠다 이거! 오오오! 우와 뭐야! 아! 파란색! 어? 아 크림 안되고! 롤프로 퓨지컬 뭐야! 오오? 오오? 차라리 누구지? 어 뭐야! 흰색! 트알 흰색! 트알 1등! 야! 프로는 달라! 프로는 달라! 프로는 달라! 프로는 달라!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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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서 허리! 아 안되고! 아 안되고! 안되고요! 어! 어디서 왔죠? 어 넘기고! 오오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오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반갑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넘기 힘드네! 오오오! 아니그네! 오오오! 좀 높은데? 오오오! 뒷부리 중이에요!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오우 트알 봐! 트알 미쳤네! 트알 미쳤네! 트알 미쳤어! 트알 미쳤어! 트알 미쳤어! 오오오오! 아아 사망! 흰색 잡아! 흰색 잡아! 흰색 잡으래! 아아! 아아! 갈색이 누구야? 흰색만 보래! 흰색 잡아! 갈색! 흰색 잡으래! 다 들어와! 흰색 생긴 못 지켜! 갈색은... 흰색만 보래! 흰색 태그 시키지마! 갈색은 핑이 있을텐데 잘하네? 야! 트알만 노려! 트알만 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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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만 노려! 흰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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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근시켜주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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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여러분! 흰색만 줘! 흰색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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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어서 가고! 어! 아! 야! 그 와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안 주고 흰색 줬어! 좋아! 좋아! 흰색은 나 이거! 첫 핵은 내 거야! 어? 아! 아! 1대1이야?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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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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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흰색이야?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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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대1! 아! 1대1! 1대1! 와! 와! 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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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이겼어! 프로 이겼어! 와! 프로 이겼어! 프로 이겼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제 진짜 제대로! 예! 진짜! 예! 진짜! 오케이! 도전을 치는 거 공룬야! 왜나마다 방파의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게 거의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아! 이것도 개 재밌다! 이거! 아! 아! 내가 볼 때 smell 안 돼! 비번 이거! 오케이 색깔 보고 바로 tutorial 알려 줄게 내가! 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아! 정말 힘드네 이거! 빨리 들어오세요! 저보다 늦게 들어오면! 저보다 늦게 들어오면 갈톱!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런걸로까지 갈등을 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조인 늦게 누르는걸로 갈등을 해 난 들어왔어 난 들어왔어 난 들어왔어 자 내가 갈등이네 갑니다 아 긴장하네 빅캐드 빨간색 아니야 아니야 빅캐드 빨간색 나 손이 진짜 느린다 그렇지 않아 아니 근데 이거 FPS 지만 사람이 유리해 내가 볼 때는 뭔 소리 나 이거 모르는 차가서 사람이 유리하지 트와이 갈색 아 왜 이렇게 느려 게임 스피드 뭐야 트와이 갈색 트와이 갈색 감독님 갈색 감독님 갈색 안한다 주황색 안한다 주황색 누구야 주황색 누구야 한나 죽음 한나 죽음 죽게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 그리스도 제릿 그리스도 어희드랑 무빙 장난아니야 아니 러스트 보인이면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내가 잘해 오 이거 왜 클릭이 안돼 아 미안 아 미안 오오오 어흥 버투면 이겨 종번 흔들이 한다 어 나 버투면 이겨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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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번만 눌러줘! 아! 무빙 뭔데? 흰색! 오케이? 무빙! 치명이세요? 아! 아! f**k you! 진정맨님 흰색! 진정맨님 흰색! 진정맨님 흰색! 진정맨님 흰색! 진정맨님 흰색! 오케이! 오케이! 입감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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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퇴근 치지마! 아! 이 핑이 흰색이야! 절대 퇴근 못해! 절대 퇴근 못해! 아! f**k you! 절대 퇴근 못해! 아! f**k you! 아! f**k you! 누가? 누가? 흰색? 누가? 흰색? 진정맨! x3 흰색! 아! f**k you! 잠깐만! 어딨어! 절대 퇴근 못해! 아! f**k you! 아! f**k you! 너 열차다! 덜찍까지 가서 복보를 한 번 봐야 돼! 복보를 한 번 봐야 돼! 절대 퇴근 못해! 아! f**k you! 아! f**k you! 아! f**k you!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피해 피해! 무빙해! 나 피해! 잘 됐어요. 저 좋아요. 파랑 누구야? 파랑은 누구야? 파랑은 러스트 보이니. 파랑 좀 보내자! 파랑 보내자! 파랑 보내자! 파랑으로 가! 파랑으로 가! 파랑 너무 건강해요 님들. 파랑으로 가! 너 또 죽었어. 왼쪽에 파랑 왼쪽에 파랑. 클릭이 안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꺽퓨! 어후 돌렸다. 오우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카아이! 오카아이! 이제 순수 무분별한 찌르기 게임이 시작되고 있어. 오카아이! 오케이 돌렸다. 오우 닐라한테. 오케이 파랑 하나 깎았어. 아한번 완전히 지났 Д als call X-2에서 벗inken. 네, 왕할 개 ущ konnte. 오카 voru 한ations 불 Course. I need to find any of you alive since he spiraled. 또 서류 str ipkudo. 섭ni Luxx4 스벤신 전織 1 후 equations 청각 세계. 선생님 그리고 이 부분에 쟤 압 agencies쨉하고 왕갈 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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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갈 왕갈 좀 피했다 이게 사람들 없는데로 가면 불리해 사람들 없는데로 가면 불리해 많은데 있어야 돼 돌렸어 오케이 나이스 적은데 있으면 불리해 오케이 오케이 죽어 왜 이렇게 잘하지 죽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어 어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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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갈색 감독님 갈색 감독님 갈색 감독님 갈색 감독님 파란색이 로봇 이게 나 어디갔어 오케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누구야 비케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아우가 잘한다 x3 벌레가 나만 쫓아다닌다니까 잘한다 x2 벌레가 진짜 벌레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toch 벌레가 숨어졌다닌다니까 아 또 수박 번될 수 있을지 fk u fk u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기가 피해야돼 오오오오돌왔어 와쩐 아아 아아 아 못쎘어 안 돼 아아 아 나뇨 나뇨 그렇지 어! 오우! 돌아 돌아! 나이스! 오우! 쫀득 리타이어! 안 됐다! 쫑갈텀! 오우! 이게 안 울리네! 아 나 이 액수! 초록색 누구지? 피지컬이 안되는 거에요 피지컬이 초록... 초록색? 2차 함수, 2차 함수 초록색 2차 함수 목숨 두 개! 아... 왜 날 누리는데? 목숨 두 개, 초록색!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파란색,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러스트보이! 파란색 러스트보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러스보이! 아! 전달을 못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이참수 선수! 하나 남았어요! 그렇지! 오오오! 이참수! 오오! 어? 러스보이! 오오오! 와! 아이씨! 야 이거 구성태기에서 신중했어! 신중했어! 흐흐흐흐흐 노병은 죽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잘 가세요! 오케이! 와! 클릭 진짜 잘한다! 모두! 모두 클릭 잘한다! 모두 클릭 잘한다! 와! 모두! 빨간색 꼼숯어 얘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아! 이해보다! 와! 모두! 모두 왜이렇게 잘해? 어? 아! 모두 왜이렇게 잘하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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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FBS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어! 에이미 되게 좋아! 에이미! 돌려! 와! 돌리는거 봐! 돌릴 수 있을 때가 돌려! 아아! 묶어놓고 있다가 빠르게 만들고! 와! 에이미 봐! 에이미를 못 찍었어! 에이드도! 아! 모두! 아! 모두! 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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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찍었어! 와! 뭐라고 삼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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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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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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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윤루키 샘! 어? 왜? 왜? 빨라져! 빨라져! 오케이! 아! 주삼장님! 주삼장님! 하이투 목숨! 와임! 죄송합니다! 와임! 와임! 죄송합니다! 다이아? 왜 안올려! 아니! 아! 아! 감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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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왜 나만 풀냐고? 우와! 아하하하하하 와! 와! 대단히 꺼니! 다이아? 손에 땀 흘지는? 어? 어? 오우! Isfuck you! 어? 거의 탑배 못한다고! 하하하하하하 사망 감동하논! 러스티보이대 머덕! 헤드라운 수! 오! 상대 삼 오! 오! 3대2 3대2 오! 오! 아~~ 오오오오 따라가기 따라가기 넘겨두고Ч 자, 비볐어 비볐어 1대1? 아, 결국 10까지 가는구나 1대1? 와우! 와우! 아, 손가락이 땀나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거 해도 되겠다, 대회 저는 그럼 이제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퇴근하고 싶네요 퇴근할게요 근데 이건 골제부터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지나가서 너네가 게임하는 걸 우린 가만히 지켜보면서 응원만 했어 와 환갑폭 대륙이네 뭐지? 얘 진짜 그나마 진짜 오죽이긴 한데 좀 이상한 거 같나? 이제! 야 씨 형 장난이 왜 그러지? 네 이제 한 번에 3명씩 줄입시다 한 번에 3명씩 줄입시다 어때요? 3명 어떡해 3명 어떡해 3명 줄이고 3명만 남기죠 몇 갈? 몇 갈? 뭐 있지? 3대3 할 수 있는 거 한 번에 나와 이 팀 뭐 있지? 생컨? 생컨 어때? 생컨? 생컨? 별론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컨뭐야? 생컨뭐야? 어 벌써 3시 21분이야 뭐 하나 딱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합시다 그래 그럽시다 맞아 남기고 보내자 그냥 그러면은 우리 눈치보며 강태하기 합시다 그래 그래 갑시다 뭐라고 한번 봐봐 눈치보며 강태하기 제가 볼게요 그게 뭐야? 눈치보며 눈치보며 강태하기 파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말 딱 한 마디 갑시다 어 강태하면 퇴근이지 강태 당하면 퇴근이지 오케이 강태 당하면 퇴근 그러면 3명 남기면 그대로 끝 오케이 오케이 비번 이거 가져가야겠구나 방재 오히려 좋아? 방재 오히려 좋아 비번 이거예요 어 방 오케이 방재 오히려 좋아 히 려 좋아 아직 안 만들었지?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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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 오케이 있구나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있는데? 이거 그냥 그 시민 캐릭터가 2명 이상 올라가면은 강태일 거야 아마 아 오케이 오케이 2명 이상 되면 한 명 안 누른데? 한 명 누구입? 안 누르신 분? 아니 잠깐만 이제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잠깐만 어 이거구나 야 이 새끼야 좌 안 오셨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캠프파이어에 캠프파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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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끝났습니다 뭐야 이게 캠프파이어야 눈치보며 강태하기 어떻게 하는 건데? 가겠습니다 그냥 한 명 되겠습니다 뭐 맨 앞에 있는 시민 있죠 어 어 맨 앞에 있는 시민이 다른 비콘을 2명 이상 들어가면은 터져요 네 그 사람은 방태 당해 오케이? 어어 이어 와 이어 와 아 투표를 받으면은 강태야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냐? 나 좀 투표해줘 얘들아 나 좀 투표해줘 나오는게 이득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사람 너무 많아 이거 잠깐 자폭맨 강태당하면 안좋은거 아니야? 잠깐만 입구를 막는거야 이게? 뭐? 입구를 막아야돼 시민으로 입구를 막아야돼 강태당하면 2등이라며 강태당하면 2등이라며 아니지 강태당하면 나가는거지 안좋은거지 어 그대로 탱을라님? 그렇게 되나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는거지 그러면 그러면 영원히 다 중앙에 모여있는거 아니야? 그냥? 다 죽여봐 다 죽여봐 일단 5킬 자폭맨 우리 시민 남기고 다 죽여 일단 아 맞아 어지럽다 다 죽여 시민 남기고 다 죽여봐 우리 일단 캠프파이어를 다 모여봐 캠프파이어를 다 모여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잠깐만 일단 누가 누군지 알아야될거 아냐 우리 지금 다 죽여 일단 다 죽여 뭐야 자 이거 드론 드론 지금 드론 이리와 드론 이리와 드론 나오세요 드론 잘 마시고 강태당한 사람이 남는걸로 해야된다고? 강태당한 사람이 남자 근데 왜 한명은 저거 뭐야 두개있냐? 갈색은 왜 두개있어? 야 킬좀 먹으니까 마린좀 나오는데 갈색이랑 주황색이야 킬 먹었더니 보너스 줬어 5킬을 하면은 자퐁맨주고 뭐 이런거 자 지금 내가 한명을 강제시킬수 있어 자 기다려봐 초록색 컴다운맨 보라색 빅헤드 주황색 왔냐 오케 확인 다왔냐 자 나한테 어킬해봐 다들 오케 자 가봅니다 저는 시원하게 한번 여기 한번 가봅니다 하얀색이요? 하얀색 한번 가봅니다 야이 개새끼야좌한테 일단 소중한 한표 행사였습니다 빨간색 들어가면 끝나는거잖아 어? 뭐야? 어? 뭐 없어졌어? 티알 없어졌어 어 나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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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어 나올게 나올게 잠깐만 형님 형님 갇혔는데 나와봐 누가 누워가치는데 지금 잠깐만 나는 퇴근권이다 나 자유롭잖아 생각보니까 난 퇴근권이 있어 난 퇴근권이 있어 어? 나는 나는 가고싶은데 아무데나 갈 수 있어 어 아무데나 갈 수 있어 어 괜찮아 나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이랑 흰색은 모두 남겨주고 싶어 어 오케이 오칼 오케오케 오칼 존드가 가자 나와봐 가자 나와봐 나와봐 존드가 너의 한걸음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존드가 여기 들어가봐 여기 빨간색 들어가봐 알앗 어? 빨간색 들어가봐 아 아 아 죽었어 뭐해 이거 여드들 들어가라고 여드들 들어가라고 빨리 여드들 들어가라고 빨리 여드들 한번 들어가 아 여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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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 집으로 들어갈 때 되겠다 betrayal 뭐야 아 아 나 으흠 이거 좀 애매하다 그치 좀 애매하다 이거 매미 별로다 이거 한 명 빼고 아무도 퇴근 못하잖아 이러면은 그치? 한 명 빼고 아무도 퇴근 딴 거 딴 거 딴 거 저글링블러드 저글링블러드? 잠깐만요 저글링블러드 있나? 아니 무슨 유지매 왜 중고 찾으려고 이렇게 많아 저글링블러드에서 꿀질만 남기고 다 퇴근합시다 오케이 꿀찌는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 저글링블러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1대1대1이라서 그거는 누가 될지 몰라 오케이 좋아 좋다 좋다 꿀찌하는 사람한테 호스틱 몰아주고 알아서 해 뜰 때까지 하라고 갑시다 좋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1등한 사람 기준으로 1등한 이게 아마 블러드가 1등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1등한 사람 기준으로 꼴찌가 오늘 남아서 하나 뭐 하고 끝내는 거 시청자들이 만족할만한 컨텐츠 재밌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저글링블러드 놓고 디지몬블러드인데 이거라도 하실래요? 그거 무슨 뭐 하나 사기임 내가 볼 때 아이돌블러드 똑같은 챔피언으로 아예 유닛으로 해야 돼 내가 볼 때 뭐 하나 살게야 개인 넥구가 있어 개인 넥구 개인 성큰 디펜스 어때 일단 소심자 맨 처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성큰 디펜스 이거 하자 성큰 디펜스? 오케이 이거 근데 왜 5명밖에 안되지? 5명밖에 안되는데 코치님이 꼴찌하면 어떻게 방송 5명이네 아 6명이면은 난 퇴근 건 얼었으니까 내가 먼저 퇴근할게 근데 지금부터 무슨 얘기 했습니까? 내가 먼저 퇴근할게 낙대고 성큰 디펜스 6명이세요 오케이? 5명밖에 안돼 5명 5명밖에 안돼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자자 아니면 3대3으로 인원 나눠서 캐치마인드 하던가 아 그래 그냥 캐치마인드 한판 하고 그거 못 맞춘 사람이 꼴등인 걸로 하자 오케이 못 맞춘 사람이 꼴등이라고? 캐치마인드 점수가 있어 그게 맞춰도 점수가 있고 캐치마인드 줬다 캐치마인드로 맞춘 금낼게 캐치마인드는 어떻게 해 근데? 그거 그림 그 너가 만약에 단어를 보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거야 그 그림이 뭔지 다른 사람들이 맞추는거야 그러면 단어를 그러면 혜령이 줌이겠네 아니 그 단어가 거기서 아 게임도 있어? 아니 너 캐치마인드 한 번도 안해봤어? 근데 여러분들 치명적인 문제점 러스보이님 넷마블 아이디는 있어요? 캐치마인드 아이디 남는 거 계시는 분 아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판으로 그리자 어때? 그림판으로? 캐치마인드 형이 그걸 줘 그냥 제시어를 어 그림판을 딱 그려 그냥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 방송을 보고 한다고? 아닌데? 아니면 디스코드에 올린다고? 아 넷마블 아이디 나도 없는데? 응 야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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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갑시다 끝으로 갑시다 끝으로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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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칼바람하고 칼바람하고 딱 시원하게 찢어집시다 그래 수미상관으로 칼바람하고 갑시다 그래 수미상관으로 칼바람하고 갑시다 그래 수미상관 수미상관 칼바람 벨로스는 러브랑 차라리 나누면 되는건가? 그렇지 아니 근데 코치 코치 아니 근데 코치 코치 형 핑 150인데 됨? 어제 잘했어 되긴 된데? 오늘 칼바람 같이 하면 해보고 싶은게 너무 있어가지고 못살겠어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 저는 관전하고 같이 퇴근할게요 그러면 관전하고 같이 퇴근할게요 글쎄 수건 돌리기도 했는데 칼바람 자신있습니다 레전드는 다 롤 켜놨네 한명도 안꿨어 롤 한명도 롤 안꿨어 레전드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사야되나 이거? 이거 낫다고 3대3하면 돼 그치 한독에 트왈디람 들어가고 일단 들어와 다 들어와 어 챔피언 랜덤 아니야 근데 아 소망사 랜덤입니다 싹 다 랜덤 랜덤 네 싹 다 랜덤 트왈디람이 잘하니까 트왈디람이 저거 뭐야 제일 티어 낮은 사람 두 분이나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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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되지? 어? 응 캐리 되겠지 브랜드와스턴데 아 잠깐만 그 나한테도 그 말할 그걸 주심? 아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둘이 바꿔야지 함수님이랑 아니야 아니야 그게 맞는 거 같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대충 이게 맞죠 맞죠? 그 챌린저 분 있고 아 그런가? 응 맞지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저는 구경할게요 아니 잠수라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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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고 차분증 어디가 어디가셨나? 몰라 춤추러 다시 초대함 다시 초대 초대 다시 초대하면 오류가 생겼어 아 이놈의 컴툰 아 근데 칼바람같이 캠이 안됨 응 나는 우물에다 박아두고 잠수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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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경험치 먹으면 그냥 방송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우물에다 박아놔도 경험치 먹나? 뭔가 쌈 쌈 아니 진짜 퇴근하고 싶다 보네 오케이 오케이 나만 오류 생기는 거야? 참수님만 오시면 됨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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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근데 이거 챔비언도 랜덤 아니야 근데? 맞아 칼랜덤이야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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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버 드릴게요 서버 드릴게요 끝말잇기 끝말잇기 게임 진짜 끝말잇기 진짜 끝말잇기 끝투 코리아 지금 링크 줬어요 아래에다가 한국어 끝말잇기로 갈게요 한국어 끝말잇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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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국어 원점이신 분이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로그인하고 한방단어 끌게요 로그인해야되네 이거 화학식같은거 엄청나오니까 근데 그거 키면 오히려 좋아 나는 잘하고있어 우리가 몰라 내가 비번 어떻게 찾았어? 됐다 방제 이거고 시청자가 한번 뚫었네 비번을 대단한데? 어떻게 뚫었어? 비번은 지금 썼어요 아래에다가 방제는 오히려 좋아 자 각자 왔나요? 왔나요? 889이 저에요 3719 누구에요? 우리 아니죠? 방퇴할게요 이거 왜 로그인이 안... 아 됐다 제가 어디로 가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이실 수가 있을까? 오케이 비밀을 보여 자 됐나? 한 둘 셋 넷 다섯 명 두 명 더 와야되요 두 명 더 와야되요 왔어요 왔어요 대단하네 오케이 헐 1454 한 명 로봇 7207 눈등 8892 6956 손 나 누구야? 나 뭐야? 나 258 258 심창맨 258 안 온 사람 손 안 온 사람 안 온 사람 없죠? 7명 있잖아 7명 왜 이렇게 귀여워 그냥 시작해요 형 선생님 왔어요? 어 나 들어왔어 오케이 시작 시작 고고고고 레디 레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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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닫기 누르면은 준비 버튼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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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준비 준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뭐 되지? 이거 근데? 길수록 점수가 높다고? 이거 그냥 꿀찌 한 명이 한 명 데리고 자폭하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준비 한 명 몰라? 이거 꿀찌 위에 준비 준비 어? 근데 만약에 이거 꿀찌가 헤드님 해도 됨? 아 난 이미 퇴근이지 난 이미 퇴근이지 저거 뭐야 6.5.6 님이 함수 님이셔 어? 난데 이거 준비 어떻게 눌러? 그 위에 공지 닫기 누르고 공지 닫기 누르면 위에 준비 버튼이 보여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갑니다 아 나 타자가 진짜 되겠다 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선 선 선 자기 위치 봐요 이거 이거 함수 님이네 선 Això 선 선 선 전람이 안 되지 손 선 선 선 선 선벗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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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수 통수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통일? 오케이 일기장 장 나야? 장 2호팔 2호팔 아 나였잖아 2호팔 나잖아 빌어먹을 꾼? 꾼냥? 꾼냥이 뭐야? 꾼소리?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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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5 4 1 4 5 4 2호팔 갑 갑 갑자기 갑자기 기름 기름 오 잘한다 늠름함 늠름함 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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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디 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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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늠름은 안 돼 늠네 늠네 늠지 늠리 늠지 늠모잉? 늠뭐야? 늠 뭘로 해야 돼? 늠식이 뭐야? 늠식? 어 아니 상 상상력 상상력 역 역 역 역발산 국물이지 아 국물 뭐야 이거 누가 한방 달았었어 뭐야 저거 한방 아냐 한방 아냐 이름 끼용이 지지방 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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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하하 하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해밍턴 하하 하하 나야? 왜 계속 기름 기름 Vielleicht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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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렬 역 역발산 비극권이네 역장 장아찌 찌바르기 찌바르기 찌발럼 왜 치새끼 치새끼 찌릴리공공 아 찌릴리공 있었어 저글링 웃긴다 이거 잉 잉잉 잉잉 잉 잉꼬 꼬마 꼬마 막창 창메이커 창 창살 아 창메이커 안되고 창가 가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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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사기꾼? 꾼...냥? 꾼 뭐였지? 꾼! 꾼! 꾼!냥 아까 안 됐는데? 꾼!냥 사망 와... 한 개의 꾼데 한 개의 꾼데 한 개의 꾸데 한 개의 꾸데 가나요? 가나요? 하지정맥류... 왜 안 돼? 저거? 하지... 하지정맥류은 뭐예요? 왜 안 돼? 저거 왜 안 되는 거야? 하지정맥류은 뭐예요? 지 지렁이 이 이어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킹 폰뱅킹 폰 킹 킹받네 킹 킹 킹 킹킹 킹킹 뭐야? 킹킹 킹킹 아프다 킹킹 킹 킹 킹 킹 킹 킹야 에테몬 킹에 에테몬 있었죠? 킹콩이 왜 안 돼? 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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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킹킹 석기. 석기. 기름. 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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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늠 뭐였지? 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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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코팅이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였다. 다시 다시. 도전 도전. 이제 찐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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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도전 외쳐. 다들 도전. 도전. 준비하는 거 도전 외쳐야 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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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절대 꼴등 안 하겠다 이거. 이렇게 잘해. 아 나 좀 섞어줘. 나 너무 맨 앞이야. 요. 삽기까지 자동으로. 일. 일. 두번째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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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맨 첫 글자 저거. 위에. 다 있어. 사람 쥐. 뭐야 저거. 쥐구멍. 쥐구멍. 멍멍이 멍멍이. 바로 위에 있는 거 받아먹었죠. 멍멍이. 멍멍이. 멍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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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은근함. 은금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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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저도 손해가 없어 왜냐면 뒤에 4사람 다 0점이야 계속 라운드만 지나가네 이거 형이에요 형이에요 궁 공수 7207 누구야 7207 누구야 궁녀 여지 지 지랄발광 지랄발광 안되고 안되 안되고 야 안되는게 왜이렇게 많지 왜 안되지 산화나트륨 깡 깡 깡깡 어 됐어 깡깡 깡충 충충도 되겠다 그러면 충신 아 이게 나였구나 신 신 신 신발발 하하 하하 하고 고장 역사 역사 사기꾼 꾼꾼꾼꾼꾼꾼꾼꾼꾼꾼꾼꾼꾼꾼꾼 사망 꿈 나올 때마다 죽네 꾼들 꾼들 네 꿈이 사기네 이거 꾼들 꿔들 중화 중 중 밧줄 태우고 응 중화 밧줄 태웠다 핑크 때문에 실패했으면 좋겠다 화력 역세트 한 번가 역발산 산력 역 역 역 시력 역시는 시민 사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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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버려 사념기 사나 나트리면 안 돼? 한방단으로 해서 안 돼 기 이기 기기 기기 사망 사망 에? 도시 살벌하다 에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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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지몬 뭐야 이거 럼 럼 럼 럼 럼 럼 주사 사람 람 남 남자 람 남보 남극 극락 극락 막장구리 잎 잎 잎 권 권력 역시 시름 시름 갔다 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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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망 늠적이 있었죠 늠적 늠적 늠으로 공격할 수 밖에 없어 늠으로 공격할 수 밖에 없어 늠적 서순 서순 서순이 된다고? 영국의 신 서순 영국의 신 서순 서순 박장대소 박장대소 소머리꾼 와 소 이제 이거 꾼할 때 됐다 꾼 꾼 내가 다섯번 나왔는데 꾼 아 뭐였지? 꾼 꾼 F**k you F**k you 뭐였지 꾼? 아 꾼들 아 꾼들 꾼들 타 타 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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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입절 입독적 입독적 띵룡 오.. 입독적 영 용 용 용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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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 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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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포는 뭐야 스크롬발 화산 스크롬발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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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황했죠 당황했죠 스크롬 스크롬 스크롬이었어요 스크롬발은 합성어기 때문에 스크롬발은 합성어죠 오 오리 날도 안되고 오리 오리 아나 나이아가가가하라 폭포 미쳤다 포 포켓몬스터 와 이렇게 되는구나 터줏다감 터줏다감 터블런스가 뭐야 터블런스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수심 수심 오 복수심 심신력 심신력 심심이 심심이 심판 심판 심술 술 왜 심심이가 안 되지? 이병관 왜? 2장 이게 안되네 아 2장 장 장 장사 이게 안되네 이걸 인정 안해주네 남 남 남색 남보 남보 조선시대 남인 색깔 깔때기 이름 늠름 늠름 삼아 삼아 어 얘네 처음부터 이거 힘든데? 어 는 는 는 는 죽어야지 뭐 이재 는 는 는대짜가 있는데 왜 는대짜 몰라요? 이건 좀 심했다 아 는대짜 몰라요? 다름 다름 어 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 다른 이거 받아라 으아 진짜 는대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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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은대짜가 있었죠 이씨 이씨 은대짜 비석 눈대자 다들 아시죠? 아 눈대자 석 석주 주름살 주름살 살코기 기름 이제 좀 돼야 된다 늠적 쩝벌 쩝벌 신조어라고 해주네 벌벌 벌러덩 덩덕쿵 덩기덕쿵 덩기덕쿵 덩기덕쿵더러러 아 뭐야 꼴찌 아 함수 함수형 꼴찌 꼴찌 꼴찌야? 꼴찌 야근 당첨? 네 야근 당첨 미션이 뭐야? 하고싶은거 컨텐츠 하나 하고 가기 아 그렇군요 정리하고 갑시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아 힘들어 진짜 진리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고생했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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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